7월 28일 날 4.15 총선거와 관련해서 최초의 여러분들 판결인 대부분 2부 천대엽 조재현 박정화 민유숙이 4인이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 정일영과 민경욱 후보가 맞붙었던 데에서 여러분들 판결을 7월 28일 날 목요일에 내립니다.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됐지만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측에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아마 낼 겁니다.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책임의 일부를 지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경고나 선관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여러분들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만은 중앙선거관리위와 지역선관위의 모든 관계자들이 심기일전해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대통령의 멘트 하나 정도가 있었으면 이런 조작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야 잘못하던 머리가 날라가겠구나. 당선된 이후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4.15 총선 이후에 12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대법관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선거 소송의 어떤 종류의 그런 재판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6개월의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께서는 하루속히 재검표가 이루진 데에 대해서만이라도 선거 공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하겠죠. 뭐 합니까? 뭐 해요?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공병호만의 일입니까? 이게 김개똥이만의 일입니까? 이게 김철수만의 일입니까? 이게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이런 게 나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찬진 사무총장이 이걸 모릅니까? 이 제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듭니까?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화성에서 옵니까? 선거 데이터가 검성에서 옵니까? 선거 데이터는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으로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서 내는 최종적인 생산품입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책임은 그들이 납세자의 세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해명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석학이 아니라 노벨상이 아니라 우어뭅니까? 천재가 나오더라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선거, 충북도지사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기계적이고 조작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선관위에 그런 습각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해명할 겁니까? 그들은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만든 지극히 기계적인 아름다움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데칼코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색종이 뭡니까? 물감을 칠해가지고 딱 반으로 접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반으로 접었을 때 왜 양쪽이 딱 대칭입니까? 한쪽에서 훔쳐서 그만큼 뭡니까? 한쪽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좌우대칭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재금표 과정에서 나온 실물위조트 표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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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를 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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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이란 것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들은 범죄자들이다. 너희들은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광력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한 거다. 너희들은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반박 못합니다.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교과서를. 이거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자연스럽게 합산해서 후보별의 총득표수를 구하는 그 업무가 선관위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모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시면 중앙선거관련에 이런 발표한 선거데이터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모든 선거데이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든 겁니까? 기계를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산 조작 공장을 돌린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죄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기망한 겁니다. 국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이런 밥을 먹고 사는 인간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표수를 합쳐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게 아니고 저거가 뭡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붕붕붕붕 돌려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당의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총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